천안시 축구단이 브라질 출신의 전문 피지컬 코치인 세르지오 투파 코치를 영입했습니다. 이번에 팀과 함께 하게 된 세르지오 코치는 25년여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코치로서 K리그 광주FC와 부산 아이파크를 거치며 국내 선수들에게도 익숙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구단 측은 세르지오 코치의 영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선수단 컨디션 관리, 부상 방지 및 재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수단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게 됐습니다. 세르지오 코치는 선수들이 최고의 몸 상태로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 선수들을 관리하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.